여러분이 어떤 힘든 상황이 있어요.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?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. 불교분이라면 부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? 사실은 그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.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. 만약에 예수님이 나처럼 이 정도 역량밖에 안 되고 이런 상황에 빠져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?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. 그럼 그래야 답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막연하게 성인들은 내 양심의 순수한 소리는 부처님은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가량이 찢어집니다. 여러분이 감당 못할 짓 저지르고 나중에 양심이고 나발이고 다 그냥 망가지고 여러분은 극단적 상황에 몰릴 수 있어요. 내 역량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. 내 영적인 역량, 내 업무적인 역량, 내가 처한 상황 여기서 제가 늘 얘기하는 더, 자, 덜, 찜 뭐가 좀 더 자명하고 뭐가 좀 더 찜찜한가를 분석해서 조금 더 자명한 쪽으로 움직이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. 그냥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죠. 그렇게 하실 거예요. 그랬다가는 나도 망치고 남도 망쳐요. 자, 해, 해, 타. 보살들의 목표가 자리, 이, 타인데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건데 자, 해, 타. 나를 해치면서 남까지 다 해치게 돼요. 의도는 좋았으나 이런 거, 보살은 이런 거 싫어합니다. 의도는 좋았으나 이런 말 싫어해요. 보살은 결과로 얘기해야 됩니다. 프로는 결과로 얘기한다. 그렇지, 얘기하잖아요. 보살은 균형 감각이에요. 무서운 균형. 어떤 상황에서도 더자, 덜찜을 찾아가는 그 균형. 자이로스코프처럼 휘청휘청 하더라도 안 넘어지면서 계속 중심을 잡아가야 돼요. 근데 그게 내 역량,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균형이라는 거예요. 진공 상태에서 균형이 아니라. 예수님 균형 잡는 걸 갑자기 내 인생에 적용하면 안 돼요. 얼마나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는 상황인지 거기서 간신히라도 균형 잡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이걸 물어봐야 되거든요. 근데 장애물도 없고 혼자 안정적으로 균형 잡고 있는 그런 자이로스코프 상태를 가정해서 왜 난 저렇게 못 되나? 나는 왜 계속 기울어져 있나? 기울어진 중에도 자빠지지 않고 균형 잡을 수가 있거든요. 그걸 내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 지점을 몰겐자 하면서 계속 양심분석하지 않으면 못 찾아 냅니다. 그 균형점을. 교회나 이런데 특히 심해요. 교회. 가식 쩐단 말이에요. 교회 이쪽은. 특히 교회는 가식이 쩔어요. 아시죠? 왜? 예수님처럼 돼야 되니까 가식이 쩔어요. 예수님처럼 되진 않더라도 예수님처럼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래야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상이 너무 커요. 그렇죠? 순교해야 되거든요.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막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되거든요. 근데 성령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척하고 막 순교할 사람처럼 굴어야 되니까 오발하게 되죠. 오발하면 가량이 찢어진다는 말을 제가 드렸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 오발하면 다 사기를 치게 돼 있습니다. 오발은 사기입니다. 사기. 오바는 사기다. 내 역량을 넘어선 거는 사기다. 남을 속이는 짓이고 하늘을 속이는 짓이다. 사기다.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세파를 그렇게 미워했대요. 오바하니까. 금식했다고 오바하고 자선했다고 오바하고 기도 잘한다고 오바하고 하니까 미워하셨던 건데 예수님 제자가 또 오바 예수님 흉내내면서 오바라고 있으면 예수님은 돌아버리죠. 네수님 감사합니다. 그럼 Hermanoria